자막은 제공한 스포츠기들 지진,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. 시원한 생명 선생님 안민이 한국인이ống 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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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단독 등장 모연, 운동, 농장 저한테는 아주 순하고 좋은 동물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 어! 심사야! 왜.. 왜 죽으시게? 눈봐 죽었어? 눈봐 이리 와! 이리 와! 왜! 아 먹었다 이리 와! 내가 먹어! 김밥! 쟁탈전이 옛날이죠? 좋았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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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슬리 목숨 vent 신경기 맞이 출발